아하하하하 앵컬이세요 역시 제자들이 많으니까 선생은 참 좋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줌마 합창단 정말로요 능력있는 분들이 되가지고 딱 세번 연습하고 여기 왔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세번 연습하고 어떻게 무대에 오릅니까 근데 대단한 분들이 되가지고 아 별로 연습할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되는 그런 줌마 합창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곡 더 할까요? 명절 잘 쉬셨습니까? 아유 명절이 참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친지도 못 만나고 이래서 하니까 그래도 이 와중에도 명절 건강하게 잘 지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드리구요 우리 창원시장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연예회에서 하는 행사를 허락해주시고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권영규 회장님 계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주자주 이런 장이 있어가지고 좀 문화가 좀 더 활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번째 곡은 좀 흥이 나는 신나는 노래로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난무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나와주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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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몰아 버리니 소시오해 내 이사미야 누가 뭐라나 내 여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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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